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르는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.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인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오늘 공천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브리핑에서 공천 대상은 5개 중 서울 종로와 서초갑, 경기 안성, 충북 청주 상당 4개 지역이라며 대구 중남구는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권 본부장은 대구 중남구 선거는 대장동 게이트 관련 범죄 혐의 수사로 발생했기 때문에 공당으로 무한 책임감을 느껴 책임정치 실현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